오오오오오 전동마을의 최지사 내게 딸이 세십뿐 그중에서 너 셋 된다니 제일 예쁘다 덕대 안다 그냥 막 호랑이라고 소리라서 없애 얼굴 한 번 없애 얼굴 한 번 못 봤다 나요 그렇다면 내가 재진사 만나 뵙고 너무 충청하고 아래 하늘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났어 성제 범찍한 사는다니 사는다니 사는다 없으시면 이 고기 어떤 뵙고 졸라봐야지 다시는 좋다든 단행정의 도룩을 불꽃성머리 저 안이니 재진사 양반 보이지 않고 두 번 뿐만 보였네 아참 이제는 들렀구나 또 일어서려니까 셋째 다른 삽분 삽분 내게 왔어 저를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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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개혁 중에서 한 개가 맞았다고 맞았다고 돌려 대개시 아이고 우리 두 번째 타디 여러분께 감사의 칭찬을 올려드리겠습니다